동주마마 오늘도 즐거우셨는지요? 네 너무 귀여워 오늘 우리 만화짱 한국여행 마지막 날 3일차입니다 만화는 내일 다시 일본으로 떠나고요 시가 진짜 빨리 간다 나도 처음 오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순대 이게 순대야 이거를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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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게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어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육회도 있다 오 육회 흠 빈데토 아 빈데토 이거 육회 탕탕이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만화짱 이거 좋아하세요? 응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육회 탕탕이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여기가 좀 사람 많은데 먹자 오케이 카페 너무 예쁘다 와우! 춤추야! 와우! 맛있어! 많은 외국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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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하는거 같았어요.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았죠 ? 또 나의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이 음식을 먹어야지... 왜 이렇게 먹나요? 안주식 хотел 그 부분? 예쁜 Circa의 음식을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와우! 좋아요! 이미 안 먹었던데? 아, 됐다. 아, 생마이 우리는 이거를 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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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가는 천엽 천엽 맛있어? 맛있어. 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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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고 싶은데.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신육회 3호점. 저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잘 먹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진짜 맛있네. 아니, 제가 사실 육회를 안 먹어요. 육회 한 두 번인가? 먹을 때마다 좀 아파가지고 안 먹게 됐는데 여기 진짜, 아니, 여기가 사람 제일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는데 또 마침 알아봐 주셔가지고 진짜 신선했습니다, 굉장히. 찹쌀맛 붕어빵이네. 맛있겠는데요. 주문해도 되나요, 사장님? 두 개만 주세요, 그냥. 저희 어차피 맛만 보고 싶어서 음식을 드러내고 싶어. 센 음식을 드러내고 싶어. 샤워. 샤워.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어. 우와, 사람 많은가 봐. eastern Rajoye. 쫙 있어 우와 이빠이 평일 맞아요 여러분 가자 가자 오 이렇게 입어도 이쁘다 딱 만화 꺼네 이거 이쁜데 여기다 찾았다 여기가 이쁘네 봐봐 여러분 오 이뻐 이뻐 너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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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한복 좀 빌리려고 왔거든요 왕과 왕비 이것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공주와 호위무사 이런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공주와 호위무사 무사하기는 오늘은 오늘 따라 머리가 머리가 이래가서 저도 너무 좀 제가 공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 오호호호호RR 오마이갓 하하하하 잘했네 진짜 공주네 어 위에 무조건 걸쳐야지 추우니까 오 진짜 이쁘다 뭐야?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 친구입니다 네 아 찍어 너 찍어 너 찍어 어 어 사실 그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게 어떤 사진이에요? 아 제가 모델을 보내서 드리려고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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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긴 하다 우와 아 같이요? 아니 아니요 이 친구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유학생이신가요 일본? 아 일본영화배우입니다 아 아 진짜 이상해 느낌이 네 일반인식이 너무 이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예예 자 감사합니다 하하 따발인데요? 아 우와 오 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와 대박이다 우와 오 이쁘다 이거 진짜 사랑만 받고 자란 공주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이쁘다 응 웃어 웃어야 돼 웃으세요 무서워 무서워 안녕 아 기쁘다 아 타나 우레시 우레시 시야와세 어 웃어야 돼 시야와세 시야와세 하이하이 하이 하이 어 이뻐 이거 이쁘다 오 이뻐 미쳤어 미쳤어 오 끝 끝 끝 으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그럼 이래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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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자 이제 경회로! 다른 데로! Let's go! Let's go! 저 혹시 경회로가 어딘지... 경회로! 여기 바로! 아 이거예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이곳은 호수인데... 날씨가 추워서 얼었다 아 연못! 연못! 공주 맘아! 네! 오늘도 즐거우셨는지요? 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는 질문으로 감을 하는 거 아냐! 정말 귀여워! 물이 너무 귀여워! 수빈이 그래도 귀여워! 재난자야! 여기에 있는 바나나! 그렇지! 재산시가 빨리 일로겨! 이쁘네 아니 그래도 진짜 색깔이 이쁘다 가자 가자고 나 옷 베낄뻔했네 저기 성벽 봐봐 성벽 성벽 성곽길 북악산 전통 한식당입니다 궁중음식 옛날에 왕이 먹었던 음식들 아이고 이쁘네 첫번째 음식입니다 호박죽이랑 동치미랑 문어 새우 메추리알 샐러드 나왔네요 먹어봐 호박 호박으로 만든 죽 호박죽 음 집중하셨는데요 음 이름은 구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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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도 올리고 고기도 올리고 버섯 당근 이렇게 올려서 아 잘 먹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 여러분 이거 약간 촉감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왜요? 촉감이 그 만두피 같은 느낌인데요? 소스는 안 돼? 소스는 안 돼? 네 몰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치? 전병 전병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스 이따가 네 난 이런거 좋아해 음 왔어 이야 노량진 패스인데 진짜로 이러면 시야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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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시야와세가 정확히 말하면 행복하다 행복해 행복해 아 행복해 항 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는 너 행복해 응 행복해 행복해 응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총집인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그 와인 같은 것도 드시나요? 와인이요? 한 잔 한 잔씩만 와인?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탄산수 같은 거 아 저는 사이다 있습니다 사이다 있으세요? 아니요 오셔가지고 제가 대접해 주고 싶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탄산수 일단 탄산수 좀 대접해 드릴게요 아 탄산수요? 네 한 명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스크 쓰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영광입니다 아아 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다들 아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와 아니 여기 삼촌가 총 지배인 선배님께서 또 나를 하신다 그럼 진짜 짠 짠 아 나는 죽을래? 짠 짠 와 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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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 버터구이 음 음 음 음 로브스터 음 음 입 옆에 붙어있는 참깨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아 다 먹어버렸어 방금 혓바닥 먹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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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살이에요 여러분 응 다 살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맛있어? 먹어봐 하하하하 바닥까지도 맛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청 맛있네 하하하하 이거 나 한번 먹어볼래? 난 이 맛은 없어 아니 맛은 없어 그냥 약간 건강해지는 건강해지는 응 응 응 엄마가 흙을 먹으라고 응 아니야 뭐야 엄마가 흙을 먹으라 마을이 뿔 뜯어먹는 것 같다고 먹지마 아 참 추워 궁금하면 한번 먹어보세요 자 신선 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갈비찜 있고요 그 다음에 굴비 있습니다 와 이게 메인이었구만 와 부드러운 거 봐 잡자마자 부드러운 거 봐봐 퍽퍽 사이다 죄송하지만 새것으로 먹고 싶습니다 하하하하하 아 네 말씀하세요 하하하하 좋으다 좋으다 아 거기 이거 맛있지 아 이거 맛있지 고마요 네 일본인도 말해요 네 아 일본인도 네 아 뭐였지 알려줬는데 미투 아 미투 아 아 좀 다른가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물어볼도 쓰는건가? 광주면 이 이거지 너 배부르지 이 네 네 그렇지 네 네 그치 내가 좀 이거네 광주는 이 맛있어요 그치? 맞지? 내가 말했지? 네 배부르다고? 에? 에? 이곳은 나의 고향의 사투리 에? 서울 맞지? 응 아 광타오는? 에? 어 에? 되게 정갈하게 먹었네? 이게 먹는거 봐봐요 엄청 깨끗하게 먹어 엄청 깨끗하게 먹는다 깔끔하게 먹네요 그치그치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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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과일 이거 용화 맞습니다 용과 파이네클 찰떡아이스 찰떡아이스 두텁떡이라는 아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아아 죄송 하하하하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짜잔 자 마지막 오미자차 어 드래곤 어 드래곤우루츠 파인애플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어 한국 모찌 아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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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응 한국 모찌 딸기 한국 모찌 가자 우와 케이크네 와 케이크 케이크 우와 우와 오 이쁘다 오 이뻐 이뻐 오 어 청교차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어 아 아 네 아 아 오 오 오 오 흑끝 아~~ 귀엽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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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청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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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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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색깔 봐 코 빨간거 봐 추워가지고 자 이제 라스트거든 라스트? 이뻐 이뻐 기래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왔다 제가 매일 10시간 이상 휴대폰을 씻고 스마트폰을 씻고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다 이 경험을 저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예약 여러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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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빨리 갑시다 빨리 가자 자 여러분 명동 길거리 음식 남았거든요 이제 우리 만화장이 떡볶이랑 김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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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네 여기야 바로 이거 오늘 우리가 먹을거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거 먹을거야 떡볶이? 떡볶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본인인가요? 나를 알고있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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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만화 보고 깜짝 놀라네 구독 답니다 조금씩만 주셔도 됩니다 저희 다 못 먹을 거 같아가지고요 많이 시킬 거라 자 이게 떡볶이고 먹어 먹어 봐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지 당연히 여기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죠? 나 행복해 하지 않겠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좋아해요 좋아해요 참 컵 내려놓으실래요? 맛있어 이제 호텔 가서 캐리어 갖고 에어포트로 갑니다 여러분 저에게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어잉? 프레젠트 내꺼? 어잉? 뭐야? 어잉?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gne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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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안녕 어둠마저 얹히고 그 길 위에 빛 다섯 번째의 계절 같은 자리에 반짝이던 별처럼 떠난 적 없는 널 이제야 알게 된 걸 지나간 기억은 풍경으로 온 나만 바람길 따라 흩어진 너와 함께 한 시간 다시 그때로 돌아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빛으로 물들어 우리 이제는 다시 내게 Here's my prayer 겨울이 가고 또 다시 봄이 오든 희미한 빛도 와 와 계속 편지찾네 편지를 찾는게 아니라요 편지를 찾은 적은 없습니다 편지찾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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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